황금화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지금 12월 26일 제주 표선지역에 무재배농가에 나와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너른 밭에 무가 전체적으로 다 심어져있으며 이렇게 결주없이 아주 씨앗이 잘 고르써서 지금 현재는 무가 자르고 있는데 현재 수분량이 28% 수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0.1 정도 온도가 지금 여기는 온도는 지금 우리 차에서 있어가지고 기계가 적정히 온도가 높게 나오는데 새로 측정하니까 이게 지금 수분 21%에 이 시가 제로제로 온도가 11도 나옵니다. 이 시가 좀 측정이 안되는데도 있습니다. 0.03 지금 현재 그 잔량 이 시가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무는 또 너무 커도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작항으로서는 조금은 좀 비분양이 적지 않느냐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잎에 영양을 공급원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일부 우리 황금알롱보로 해서 제주에 18만평을 올해 사서 재배해서 육지로 가져오는 자기가 상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서는 최근에 육지에서 들어와서 골드그린 1.5리터에 설탕 3킬로를 위해서 무의 전체에 시용을 해서 잎으로 영양을 공급시켜서 생산량 품질을 월등히 늘리는 방법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육지로 재배되는 무가 농가에 이런 많은 노동 없이 재배되기 때문에 겨울에 철에는 풀이 또 안 자르기 때문에 풀관리를 많이 안해도 재배되는 장목이기 때문에 좀 농사에 좀 수월하다 그러기 때문에 수월한 만큼 조금 우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품질을 항상 시키는데 그 일부의 잎으로 영양 공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용방법을 한다면 물 500에 골드그린 1.5리터에 겨울이 온도가 차기 때문에 또 1리터를 해도 더 효과는 좋습니다. 그리고 설탕 3킬로 정도 그래서 사용하면 잎이 추위에도 잘 견디고 품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도 제주 지도의 표선지역에 무재배농가에서 현장 컨설팅을 하고 농가 기술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